대한민국 남자 프로와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 2016 골든스포츠 미니투어 골프 토너먼트 2차 대회 5월 30일 골드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2016년 시즌 두 번째 대회 왕중왕전 상위권자에게는 아시안투어 큐스쿨 참가비 전액지원 및 다양한 특전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골든스포츠 미니투어 골프 토너먼트 2차 대회 본 대회는 JH크로 변권프로 치어스 소니 휴스토니 파이어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